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금융자산처럼 은행에 예금액이 딱 찍혀있으면 금융자산은 평가하기가 쉬운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시가, 시세대로 평가를 할까요? 정답은 시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종종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CEO분 중에 한 분이 종합병원에서 눈가에 지방제거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수술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었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부인은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사망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천지개벽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황망 중에 초상을 치르고 그분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5개월쯤 지나서 이제 정신도 좀 차리고 남편이 하던 사업을 좀 수습을 하고 계속 이어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일부를 상가관문원을 하나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준시가로 10억 원에 신고를 했던 상속재산인데요. 양도를 얼마 했느냐? 20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액 10억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 10억과 양도가액 20억의 차액 그 10억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누락액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5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가 됐어요. 깜짝 놀란 부인이 아니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고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상속세법의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5억 원을 내고 말았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증여를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거나 또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그 양도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국세청에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과 그 시가와 차이가 새로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나 대출을 받을 때는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으니까 대단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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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